여러분들 단타 많이 좋아하시죠? 이 단타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 투자가 적다. 대신에 그 변동폭에 대해서 빠르게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때요? 빠르게 수익을 확정 짓고 나서 그 시드금, 늘어난 시드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긴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실시간 단타,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스윙으로 대부분 매매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단타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 주요 저항대를 뚫어내는 주요 구간에 대한 이 돌파 검색식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타 관점에서 1차적으로 유리하고요. 이 뚫어낸 이후 이 저항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면 스윙 종목으로도 손색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타든 스윙이든 핵심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조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저항구간을 뚫어내고 지지하는 이러한 박스권 돌파 검색기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이란 게 뭘까요?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우리는 박스권 횡보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박스와 같죠? 위아래 위아래 방향성이 없는 이런 구간 이후에 바로 어때요? 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못 잡았어요. 근데 이러니까 잡았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살아버려요. 그럼 나중에 급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미들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걸 잡았어도 결국은 짧게 매도가 끝내버리는데 이렇게 시간 투자할 필요 없이 어때요?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하고 지지하는 종목에 대해서 보통 어떤 흐름이 나오나요?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박스권 초입을 돌파하는 검색 시 이것만 있어도 빠르게 단타든 수익이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핵심적인 바로 기준이자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검색 조건이 많은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검색식 밑에 조건식 보시면 이렇게 b부터 i까지 이 b부터 i까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j, j 이후에는 좀 잘렸는데 이거는 요청하시면 이 검색식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 종목 검색식의 이름은 바로 이런 박스권 돌파 검색기입니다. 상승 이후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박스를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 추세에 다시 한번 초입을 잡는 검색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조건들을 넣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 검색기의 특징은 뭐다? 첫 번째 박스권에서 행보하던 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낸다. 결국 강한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바로 세력들의 수급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때요? 차후에 크게 상승할 종목들에 대한 그런 검색식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고점으로 저항을 작용하던 못 뚫어내는 거죠. 이런 구간을 뚫어내는 바로 돌파 종목이기에 어떠겠어요? 일단은 어때요? 힘과 상승 추세 힘이 강하다.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쉬어갔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이 박스에서 쉬었던 힘이 제대로 분출하는 거죠. 강력한 한방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가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 지표가 바로 뭐예요? 일목균형표를 넣었고요. 이 일목균형표를 넣었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추정하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돌파 매매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돌파 매매에도 리스크를 줄이는 바로 메인 전략이 일목균형표 지표입니다. 다음은요. 위 검색식 내용은 사실 B부터 I까지 많지만 제가 이렇게 OR라고 했어요. 검색식 내용이 이게 뭐예요? A, B 또는 C 또는 D 또는 B부터 I까지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때요? 종목 자체가 적게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을 발굴하기 위한 수식을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바로 거래량이겠죠. 거래량 가장 1순위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다가도 거래량이 없으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박스권을 올라가서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저항 구간대이자 그 다음에 매물대를 이 거래량이라는 지표가 확실하게 뚫어줄 때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측면에서 최소 20에서 30억 이상의 기본적인 거래대금 폭도 고려하였고요. 결국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 상승 방향에 대한 힘이 남다르겠죠.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단기간 상승한 종목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이 추세를 하는 게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한 번은 슈팅을 한다.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이거를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돌파 매매에도 리스크는 훨씬 낮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핵심적인 돌파 매매 검색식에서 10에서 15% 이상 구간에서 안전하게 익절하고 나온다면 어때요? 누적 수익률 차분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10에서 15% 정도 짧은 손절과 잡고 손익비가 큰 구간을 어떻다? 제대로 바를 수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 그리고 정황구간 돌파라는 이런 명백한 상승 신호를 에 대해서 설정해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주요 핵심적으로 각 검색식에 대해서 조건들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들 같이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제 구독자가 되시면 세부적인 설정 방법과 함께 다양한 혜택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것은요. 영상 속에 있었던 핵심 차트 매매 기법 이 부분과 시장 상황에 따른 패턴 학습 AI 알고짐을 기반으로 해서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테스팅한 자료로 현재 프로그램, AI 종목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거의 막바지까지 테스트가 다 완료된 이후에 현재 기능들 출시한 상태입니다. 테마 관련 주에 대한 시장 주도도 테마하고 그다음에 급등주 추천, 상승 예측,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상세 검색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고요. 금융공학과 AI가 만난 이 주식닥터 프로그램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드릴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구독자 혜택으로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전환을 계획 중에 있지만 이번 연도에는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사용기간에 대한 혜택들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이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닥터 앱 하단에 챗봇문이 언제나 열려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